쉬는 시간 끝나기까지 쉬는 시간 10분 충분히 할 수 있다 야 숙제를 베끼면 안 되지 선생님한테 얘기한다 너는 그걸 보여달라고 보여주냐 숙제 안 해가면 선생님이 나쁘게 보겠지 어? 내 숙제 어디 갔지? 설마 집에 놓고 왔나? 쌤 숙제를 놓고 와서 그러는데 내일 내면 안 될까요? 아니 안 그래도 시험기간 준비하기도 바쁜데 이런 숙제는 왜 내주는 거야? 얘들아 오늘 우리 집 가서 숙제할래? 서로 도와서 하면 금방 끝날듯? 이러지 않으면 얘네는 안 해 올 것 같단 말이지 야 이번 숙제 좀 오래 걸리지 않았냐? 아니 난 별로 안 걸렸는데 이 정도는 껌이지 크크 엠프피는 오늘도 숙제 안 해왔지? 네? 숙제 해왔는데요? 엠프피야 거짓말은 나쁜 거란다 진짜 제가 직접 했다니까요? 이상하다 얘가 해올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nessa? 불가능한 날집이였고